도시는 인류가 지구 위에 이룩한 문명과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야생에겐 어떨까요? 매일 새벽 고층 건물 아래선 새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이번처럼 기절해 있는 새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죠 불과 5분 사이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듀본이라는 조류보호단체의 회원으로 180만 명의 동료들과 함께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새들의 실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연평균 약 6억 마리의 새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거대한 도시 한켠에서 이토록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부작진 Brain 이 모든 걸 마ô Mister 이 부분을ไป 내 포기 벽 등장 백 그때로 두면 낙엽이나 쓰레기와 함께 진공청소기 속으로 사라져도 모를 작은 생명들입니다. 철새들이 무리지어 이동할 무렵엔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삶이 많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principalmente, 10개가 넘어여을 잇고 수십시오. 어느ак의 유지과 같은 개수를 얻고, 그러나 10개가 더 많이 유리했습니다. 가끔 이곳에서 Galaxy Martínez 던집니다. 아까 제가 사준에 두고 pickinden, 두고 정체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집으로 주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없어요, 저희는 우리의 배송이 이 對啊! 터로서 구속하던 것을 수합니다. 다른바오는 바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드레싱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는 너희들이 다 오면서 극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빛이 앞에서 왔습니다. 제가 까지 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의 도로를 다했고 그리고 85%는 그 부TH couldn't 구입을 도와주로 구입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세상에 알렸죠. 수많은 야생이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이 도시에서 죽어갑니다. 한 시간만에 대해 알아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taxing because I love birds. I've been a birder since I was a little kid and been actively birdwatching for 50 years. So I love these creatures and our native species are so beautiful. And it's really gut-wrenching to see them every day picking up their warm dead bodies and then finding the injured ones and trying to put them in a place where they can recover. 캐나다에서는 연간 약 2,500만 마리의 철새가 건물의 충돌에 폐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거된 사체 약 5,000마리. 조류 보호단체 플랩에서는 이들을 모아 도시가 죽인 야생의 얼굴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Clickñ also to use a margin for whoever wants to participate. And allow you to find a way to find unity. Asaph is the one's home, keep short, relaxing again.